아이씨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, 핸드폰으로 아 의자 없나? 경기하고 있어요? 어 아 8시부터인가? 응 방음 시작했죠? 어? 방음 시작한거죠? 어 지금 거의 10분 됐어 아 많네 아 10시부터는 잘 알았네 아 근데 오늘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아 근데 오늘 아 전에 좀 더 가지 말고 때려도 되는거지? 아 그니까 내가 너무 못하고 있어 아니 시도가 잘해서 각을 잘 접지않을거지? 많이 안될깐 근데 쟤 너무 능력이 차 왜죠? 아 우진이 형이 그거 잘 봤으면 아 쟤 아 그니까 쟤껍거리였는데 아 왜냐면 너랑 눈 맞았을 때가 내가 완전 뒤에 있었어 진짜 무조건 내가 뒤에 있는거 보고 간건데 쉽잖아 패스 보고 패스를 보고싶어 말했는데 예 속도가 쫙 하는거 패스 진짜 기똥찬 그거 넣었으면 어 끝난 안되네 어 어우 에이씨 엔엘스 또 저기서 잘하고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질이 좋아는데 오는게 좋아 아 그니까 위치가 되게 좋게 와요 근데 상대도 걷어내기 좀 좋게 오잖아 아 근데 그게 나아요 차라리 뭐가 경합하게 차라리 경합하게 차라리 경합하거나 세컨드하거나 하겠 경합하거나 세컨드하거나 하겠 이제 갓잡혀야되고 차왕 깜빡해 아 저분 잘하신다 으 그 기통처럼 그니까 오우 성민 어 넓 뻗 아 진짜 웃겼다 코너킥처럼 크로스 올렸는데 아무도 못 건드려 넓 뻔했어 다음골 먹혀주면 안되나 그니까 한골씩 그냥 야 살랑 어제 부상당했잖아 그니까 다음골씨 한골만 넣어도 본붕이지 예 그래도 득점왕이니까 한골이 그니까 한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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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 네 flies 햇 햇 햇 웃음 음 와, 저게 뭐야? 와, 좋다. 오우! 승민? 아니 아니 그.. 솔직히 내 페네티키 왜 안.. 그냥 차게 해주지 내가 손흥미였으면 안 찼어 아 또.. 아니 느낌이 있으니까 아 왜냐면.. 연계로? 불안하잖아 손흥미 페네티키 5배 못 찼어 그런가 그래도.. 근데 그리고 괜히 그거 함부로 넣었다가 또 못 넣으면.. 못 넣는게 아니라 넣어서 득점화하면 좋긴 한데.. 근데 그게 어디에요? 득점왕이라는 자체가.. 진짜 아시아챗 나이스 피부 잘나왔다 와.. 아깝다 아쉽다 2대1 아 내가 넣었었어야 되는데.. 3대1인가? 2대1인데? 경준이 형 2뿔 밖에 없나? 응 아.. 지금 내가 넣었었어야 되는데 2대1 와, 잘 됐다. 저분 되게 잘하셔 아 저분? 밸런스가 좋아요 다 응? 여기 밸런스가 다 좋아 응 천천씨 많아가지고 태연이요? 다 너가 내내? 안 돼 안 돼 아 다 와 아니 아니 세키 오늘 왜그러지? 스트레이도 맞았나? 원래 차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오늘 기똥차네 몸싸움, 몸싸움 빠르시다 저분 잘하세요 나 원래 한골 터져야 되는데 벌리가 완전히 지금 가둬가지고 점유율이 9대기야 강등권이잖아요 제가 토트넘이 이런 팀 상대로 잘 골 못나가지고 강등권 애들이 진짜 강등 안하라고 미친 듯이 되니까 지금 두 경기 밖에 안 나와서 벌리 지금 중요하잖아요 아니 벌리 지금 지는 순간 수비가 지금 10명인 줄 알아? 10명이야? 그렇지 한 번 더 태현 좋았다 킥이 미쳤는데 이것도 안되ť 됐다 너미 이직 level win 대 neste Ferriss 얘네 이걸로 돈 많이 벌걸? 그럴걸 아 영상은 제가 잘 못쪄어가지고 영상 진짜 잘해서 아 추워라 딱 다짐이야 와 크로스씨 오 뭐야 그로스 뭐야 서현이가 진로ision을 잘해 맞어 스테이 경기도 많이 늘려서 사퍼만은 다 확인ило 내가 다 있는play 오우 오우 야 진짜 손님 어떻게 왼쪽으로 꼬마키가 어울리네 양발이자요 아니 아니 왔다갔다 힘들잖아 아아 나 아까 진짜 너 안갔으면 안갔어 꼬마키 잠나? 너 거기 반대쪽 저게 안갔으면 아아 나 또 딸겨 별리는 무조건 비길라 하겠네 오우 아깝다 차나 가졌어야되는데 마무리해 제발 오우 오예성 웬일이야 아니야 저거 프로킥이야 오예성 웬일이냐고 아 쉿 잘 때려서 저렇게 안나와죠 오 오예성 쉿이 웬일이야 오우 좋았는데 키퍼 너무 잘하시네 진짜 예예 근데 저거 맞는거는 싫어 맞아요 맞아요 뭐 아이다 누가? 못들었어 물 먹었어? 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네 너무 힘들어 아 네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아 병준형 리쳐진진 오늘 저거는 잡을 것 같은데? 저건 안될 것 같은데? 이거는 나는 데오 너무 빠르셔야죠 다 다행이다 절쪽으로 나가는지 아 이거 별로 안 좋다 이거 뭐? 흔들려? 계속 흔들려 쪼였는데 흔들려 아 나도 저기서 골로 줬었는데 그니까 근데 잘했는데 그거 제가 패스 준거 그 패스 준게 아니라 그니까 형한테 준거 제가 올렸잖아 형님 아 제쪽 뒤로 한 명 짓기고 그거 얘기한거 아니었어요? 어 맞아맞아 근데 그거 너가 줬다고 말해야되는거야 형봉 올렸어요 너랑 눈 마치긴 했어 저 그렇습니다 잘하네 시즌 모태프 아 이거 위험해 편하지마 그렇지 어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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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여기서 이제 아...뭐라 진짜 기동력은... 기가 막히는데 끝이 안 돼.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? 응. 그렇죠? 피를 더 갖고 가서 차! 피로 사이드! 피로! 제발. 왜 안봐 사이드 피로? 뭐야? 오에서? 깜깜어. 조심하세요. 고기. 너무 힘들다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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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무리 아 깜짝이야 아 손흥민 손흥민 아 나 손흥민 경기도 봤어 아 손흥민 키퍼 미치를 못 봤어 아 키퍼 잘하셔가지고 웬만한 거 아니면 안 먹히신다 아 이거 애매하다 아 나이스 아 남필 많이 좋아했다 진짜 60피루 아 근데 속도 진짜 빠르다 됐다 아 못찾았다 못찾았다 아 못찾았다 아니 아까 오영아 정훈 오영아 왜 이렇게 오영아 오영아 아 오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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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팅, 사이팅, 사이팅. 1914 나와, 1914 나와. 아잇. 가, 가. 오빠레예, 옷빠레, 지켜. 삼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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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성. 싸이팅, 싸이팅. 내 거 봐, 내 거 봐. 형,장아, 잡아. 이거 안 나와, 이거 죽이고 가자. 뒤! 주진!